네 안녕하세요 덕길입니다 오늘도 위쳐3 오늘은 확장팩 메인 퀘스트 위주로 할겁니다 봅시다 봅시다 어제 괸트 그거 이겼잖아 어제는 괸트 투집으로 거의 괸트만 했어요 그 괸트 콘텐츠는 다 즐긴 것 같애 아 비키세요 잠깐만 여기서 어 이거니까 어디로 가야되지 제가 가까운게 여기 봅시다 봅편 메인 퀘스트 봅편 스토리는 이제 끝났고 감동적인 실화 실화가 아니지 스토리 잘 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확장팩인 하치 오브 스톤 메인 퀘스트 부터 할 예정입니다 하수도를 주식 조사해라 예 여긴 해다 거지가 자리 잡고 있어 건망지게 꽤 깊어요 예 꽤 깊죠 뭐야 뭐 있는데 익사체 익사체면은 사체 친구들이면 네크로파지인가 아 아직도 이거 못 외웠어 어 맞는 네크로파지네 네크로파지를 바르고 조지겠습니다 세팅은 쿠웬에 들어와 자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쓰고 들어가 좋아요 콩석을 주시네 일단 고양이를 쓰고 봅시다 익사체 시체를 감명기계 해석을 했지 와 이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어 뭐야 강제 고양이 취소? 은검을 왜 꺼내자 살금살금 으음 뭐야 샤니 게롯트? 뭐하는 거야? 내 삶을 다 살려 도와줘 샤니 조용히 해 그는 죽어 난 분명히 누군가 될 수 있을까 좀 할 수 있을까 글렀어 그 사람 못 살려 샤니 잠시만요! 당신도 다 할 수 있었나? 감사합니다, 게롱. 아... 잘 봤어. 당신도. 당신을 부지마에서 떠났다. 어디 갔어? 무엇을 하셨어? 흥미로운 얘기를 더 들었습니다. 제 근로에 있을 때가 많고, 오스센urt에 입장에서 발생했습니다. 그러나 레데니랑에서는 셀프 tugboat에서 전nem his own. 아마 했다고 그러려면, 그러나, 그들이 함께DR에 molé인데, 큰 배달이 되었지요. 그를 인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아냐에서 이따와 ήταν, 또 가만히 있는 공부가 있구나?! 저녁에 운받았을 것 같다는걸요. 두 번째 거라던가 또 여기가 있는 소설인거인가? 내가 못냈는데, 우리에 대한 뭔가를 쏟아졌어 왜 여기서 여기로 보내주고 있어도. 물론 이 분노가 없지 않다 베넘 샴푸이 필요해. 이 베네들이 이 베네들한테 사는 곳이야 이 베네들이 여기가 그냥 이 베네들이 죽는 것 같아 물이 너무 많은 베네들이 꽤 부족문한 것 같다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 우데미한 소녀들들은 그래서 베네들이 죽을 것 같다 내가 베네들이 다 베네들에게 그리기 한 번 좋은 것 같다. 그래도 저는 같이 가려고 합니다. 제가 샘플을 찾고. 그녀는 위험해.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. 나는 큰 여자야, 게롸트. 내가 잘 챙길 수 있어. 그리고 너는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어.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찾아라. 내 맘대로 하나 타임. 넌 선택할 수 있어.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뵙게 됐어. 여기. 그녀가 잘 안고있어. 많은 힘을 치고 있었어. 많은 모멘템과 함께 제가 떠났는데, 몬스터가 흘러내려야 할 것 같다 행복한 것 같다, 하지만 이제는 여행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외국에서 찾을 것 같다? 사실, 몬스터가 흘러내려야 할 것 같다 광석? 뭐야, 열쇠 필요하대 거기, 갈 수 있어? 안 열리던데? 아 빵아 아 여기 있네 아드로 무너뜨리고 고양이 또 한번 빨고 프렌으로 바꾸고 루팅하고 자폭돌 내가 부신거잖아 자폭돈은? 네 저거 벤 미클레스 루팅 비스튬은 아무렇지 않잖아 내 삶을 살려줬어 미클레스 아 저는 그곳에 걸쳐서 그곳에 바로 찾으러 갔었고 그 녀석은 어디였어? 미클라스와 베른가 우리에게 그곳을 떠났고 그리고 기도해서 당신이 어떻게 나타났지? 정말 빨리 나갔어 내가 좋은 모습이 있었지 안돼 그냥 뒷구만 봤어요 상대가 질뻑이? 응? 큰 것 같다 눈빛이 약간 애는 얼굴이 향이 울상인데? 저기는 못가 절로 아 이거 닫잖아 저 가방 저 가방일거야? 가방이야? 사람이야? 뭐야 아무튼 밑에 꽤 몹이 많은데 익사체 레크로바지 기름 아이씨 어어어 고양이 다 졌어 아이씨 아이씨 몇마리세요? 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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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잠만잠사체 아 익은이루 지지면 좋구나 어어어 미친 미친 뒤엔 독가스야 어어 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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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잘못 눌렀어 소식을 바꿔 소식을 바꿔 소식을 바꿔 이그니가 답이다 옆에 이놈부터 어 미친 죽어 피하고 피하고 피하라고 다굴빵 무서워요 다굴빵 무서워 어 뭐야 뭐야 지지암하러 그냥 누구만 하라고 차징하지 말라고 어헛헛헛헛 어이씨 죽으세요 죽으세요 죽어요 어 힘들었다 어이 미친 남은 부분이래 남은 부분이래 남은 부분이래 남은 부분이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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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rings 역을 veulent 신ame 지금 eloaj 저를 말했다 성 Surinity 흠 그래 이 interaction друг 알콜이 있나? 알코올을 좋아해? 응, 혈액을 좋아해 아빠가 다른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의 숲을 찾아봐 너의 숲을 찾아봐 아 여기 또 있으세요 익사체님 어 뭐야 왜 안맞았어 이거 들어오세요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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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이그니 쓰고 피하고 아이 한 대 맞았네 괜찮괜찮 쓰고 아이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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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씨 죽어 죽어 너 거의 쭈구리에요 너 이렇게 쭈굴데 너 하나야? 울부지지 마세요 오 뭐야 한 명 더 있네? 고양이 다시 쓰고 지지고 고양이 쓴 거 아니야? 고양이 고양이 지지미로 차징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애 역시 신토불이 우리 오리지널을 이길 수 없다 죽은 죽음이 모든 곳에 놀랍다 몬스터들이 그들은 아이고 죽은 죽음이 슬라임이 모든 곳에 그리고 그 그 이 슬라임? 독성 슬라임이야 그럼 슬라임? 독성 슬라임이야 독성 슬라임이야 그럼 샴푸 샴푸 흠 모든 터널이 여기 터널이 여기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 거네 지금 무엇이냐 미친 왜 어떤 녀석이 근데 우린 물과 물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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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가 훌륭 회의 색의 흠 흠 흠 흠 흠 샤니빵하 지금 시작할 수 있긴 한데 저는 더 좋지 않지만 몬스터가 나타나게 되면 너는 밖에서 뛰어갈 수 있음 괜찮아 샤니, 내가 봐. 당신은 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엑소스 좋은, 이제 숨어 걱정하지 마세요, 게롤트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게롤트 걱정 게롯도 왜 이렇게 피추리 섰지? 어휴 질퍽 질퍽 술이야 독이야 뭐야 이제 슬라인님 오시죠? 제가 밥을 준비했네요 뭐지? 갑자기 명상이야? 여기저기 있는 거 봐봐 쥐였어? 아니구나 쥐가 도망가는 거구나 질퍽이 뭐야 개구리 개구리 돼요? 어 뭐야 극혐 잠만 잠만 이런 개구리는 어떤거지? 오그라이드인가? 개구리 개구리는 아직 안죽여서 없긴 한데 팟 곤충로는 아니고 확실히 네크로파지 같은데 약간? 네크로파지 네크로파지 아니면 오그로이드 같기도 하고 아이고 어 저저받은 존재? 아니고 정령 아니고 그러면은 네크로파지 기름을 쓰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크로파지 같아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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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 어어 이 미친 아 이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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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우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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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근처에도 못 가겠어. 뚜껑이 왕자래. 이름이. 아이고! 아이씨 왜 이렇게 쎄? 아 진짜. 먹 상태가 좀 안 좋네요.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. 예. 아이씨. 어휴. 어 공격 타이밍. 와. 와. 쿠엔을 뚫고도 데미지가 저렇게 들어온 거야?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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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휴. 아휴. 어... 혓바닥 채찍을 조심해야 된다 일단 어! 미친! 안 닿어 와... 어쨌든 인파이팅스런 아구 복싱을 해야 되는데 한마음 덜 쓸거야 차라리 점프할때 쓰는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이 쓰고 붙어 좋아 공격해보시지 공격해봐 점프할때 쓰는것도 나쁘지 않아 와 지져 오오오 오 이번에 안맞은거 같애 붙어서 썼는데도 안맞은거 같애 오오 미친 마구마구 공격 마구마구 공격 세스네 뭐야 맞았어? 피 엄청 달았어 오오 오오 아 이거 파... 파도 되네 오 오 오 잠깐! 뭐야 여기 뒤에 독이 있었어? 와 미친 와 미친 오 미친 오 난이도를 낮춰야겠다 안되겠다 아니다 야 난이도 낮추면 안돼 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와... 어려운데 이거? 와.. 미친 어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극혐이다 아잇 다크소울 3야 이거는 미쳐 3가 아니라 니쳐 3가 아니라 아잇 다크소울 3야 이거는 미쳐 3가 아니라 독을 뱉을 땐 차량이 굴러라 구르는 게 낫다 독을 쓸 때 굴러라 우선 옆구리에다 쓰면 아 이건 좀 짧았다 옆구리에다 쓰면 안 맞아 이건 그냥 굴러서 피해야 돼 이건 폭파 폭파 데미지는 별로 안 입네 고양이 쓰고 우와 미친 옆으로 날아가는 줄 알고 당첨 먹었었는데 개새끼야 우와 피하는 피하는 타이밍이 딱 맞춰서 이게 안 피해지네 잘 굴러야 되네 딱 근데 일단 뱉으면 독인지 혓바닥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나쁜데 구분이 안 가 독인지 혓바닥인지 아 왜 안 맞어 너무 근골이야 답은 딱 이건데 한동에 한동에 안맞은 독불이 뭐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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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양서류가 양서류 이씨 아니 이따가 4 음악 오우 홍 Of 오우 anh Alab 으음 오우 미친 양심적으로 사세요 예? 우와 밤비 깠어 아 짧았어 많이 달긴봐 바로 이근이가 답은 찾았어 이근이긴 한데 예 예 예 예 예